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김승우 회장이 젊은 청년에게 정색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속성, 아마 이 책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고 우리나라에서 돈에 관련된 책으로서 손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의 그런 돈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는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서 돈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고 또 김승우 회장님의 말하는 가르침들, 경제적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어느새 200세를 돌파했고요. 200세를 돌파했다는 건 진짜 우리나라에서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개정에서 또 나온 것 같아요. 기존의 돈의 속성도 좋았는데 거기에 또 최신의 이야기까지 다 담아가지고 내용을 엄청나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버 역시도 골드 버전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서 기존의 돈의 속성을 읽으신 분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그 이전에서 굉장히 좀 애매하거나 조금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좀 다뤄지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돈의 속성에서 말하는 김승우 회장님의 돈에 대한 생각들 주식투자 철학들 뭐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생각들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김승우 회장님의 주식투자 철학입니다. 왜 젊은 청년에게 김승우 회장님이 정색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우 회장님이 30대 중반에 주식투자에서 큰 실패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 큰 실패를 보신 후에 주식투자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한 지난 5년 전부터 다시 이제 주식투자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돈을 벌어도 그 돈들을 이제 자기 이제 기업들 재투자를 하는 데 많이 쓰셨는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내 회사에 더 이상 자본을 투입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영어존도 이제 다 투자가 이제 돈 들어간 일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인형 자금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형 자금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돈이 생긴다. 이 돈을 뭐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을 어디다 쓰시겠어요? 김승호 회장님은 자산이 생기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신다고 해요. 하나는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돈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회사에 투자를 할 곳을 돈에 거의 다 쓰던가 아니면은 내 회사는 아니더라도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자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다 끝나가지고 이제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서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할 돈은 더 이상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돈을 보내야 되는데 김승호 회장님이 찾으신 답이 바로 이겁니다.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경영자에게 투자하자. 김승호 회장님도 기업가로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이제 기업을 읽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국내든 해외든 쭉 둘러보니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전세계적으로 너무나 많고 나라면 이거 엄두 못할 것들을 해나가시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경영자들이. 그래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아 이렇게 많은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투자를 하자.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내 자산을 훨씬 더 빠르게 불려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5년 전부터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요. 5년 동안 돈도 많이 버시니까 많은 투자를 하셨겠죠. 꽤 많은 주식을 매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본 적이 없다고 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러잖아요. 보통 주식을 사서 팔잖아요. 삼성자 5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팔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김승호 회장님은 사기만 했지 팔지는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 나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들과 동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친구랑 카페를 동업을 했어요. 내 친구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야 내가 돈이 없다. 근데 좀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 잘 될 것 같다. 그건 돈을 투자하면 카페가 좀 잘 된다 해서 내가 그 돈을 야 다시 나한테 투자금 돌려줘. 이기까지 얹어서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함께 끝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왜 친구니까. 믿고 가는 거잖아요. 동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인드인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도 내가 삼성자에 투자했다. 이러면 삼성자와 나는 동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을 믿고 그 기업의 경영자를 믿고 함께 끝까지 그 기업과 동행을 하는 거죠.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삼성자가 5만 원에 사서 8만 원이 되면 50% 이상의 수익이잖아요. 빠른 시간에는 50%가 수익이 났네. 홀라당 팔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많은 사람들과 다른 거죠. 저도 이제 5만 원에서 8만 원 되면 팔긴 파는데 김승호 회장님이 끝까지 동업을 한다는 마인드로 동행을 하신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 주식사에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보다 뛰어난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을 찾아서 그 회사의 배당 정책을 알아보고 배당 비율을 살펴보고 그 회사의 주가가 적정한지를 따져보는 것. 그래서 적정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하는 것에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고민은 하나도 없으시죠. 김승호 회장님은 오로지 주식사를 하실 때 어? 나보다 뛰어난 경영자가 있나? 내가 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나? 이걸 살펴보시고 그 기업의 배당 정책 그리고 배당 비율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 이걸 살펴보시고 모두 다 어? 괜찮다 하시는 분은 이제 그 기업의 주식을 사시면서 팔지는 않는 거죠. 계속 사서 모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그리고 또 김승호 회장님은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요. 왜? 내가 동업한 회사니까. 내 회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왕이면 내가 내 친구랑 동업을 해서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스타벅스에서 먹을 커피를 당연히 내 친구가 운영한 카페에 가서 먹어주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내 돈을 투자했는데 왜 경쟁사에서 커피를 먹었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도 내가 투자를 한 기업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거기다 그걸 이용하는데 돈을 쓰지 경쟁사나 내가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뭐 그런 서비스나 상품을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승호 회장님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 이러면은 아이폰 쓸 거를 갤럭시 쓰시는 겁니다. 내가 왜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을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뛰어나는 생각이 들면 애플의 주식을 사시는 거죠.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거죠. 그렇게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은 뭐 투자는 투자고 내 소비는 소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동업자로서의 태도인 거죠. 그래야지 내가 또 투자한 기업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200세 기념 돌파한 책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에요. 2021년 6월에 삼성동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해요. 김승훈 회장님이 너무 알려지고 얼굴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길 가다가 어떤 청년이 보고서 어? 혹시 김승훈 회장님 아니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말을 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장님 덕분에 돈 벌었습니다. 체계코 주식을 샀는데 두 배나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뭐 김승훈 회장님 입장에서 어? 나 때문에 돈 벌었다고 하니까 뭐 또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냥 어? 그래요. 축하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김승훈 회장님이 이제 정색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정색을 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올랐으니 망정이지 떨어졌으면 날 욕했겠군요. 내 책을 정말 진지하게 읽었다면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색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 길을 가다가 만난 청년이 김승훈 회장님 덕분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두 배나 돈을 벌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그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말을 했겠죠. 하지만 김승훈 회장님이 주식 투자해서 두 배 돈 벌어 팔아주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김승훈 회장님은 동업자의 마인드로 그 회사에게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아서 꾸준히 그 기업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이지 5만원짜리 주식이 10만원 됐다고 홀라당 팔고 또 다른 주식을 찾고 이렇게 트레이딩 매매를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색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좋아서 이분이 두 배를 벌었지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고꾸라져가지고 위기가 와가지고 반토막이 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이 청년이 얘기하겠어요? 아 회장님 저 회장님 책 읽고 주식 투자 했는데 회장님 때문에 손실이 50%나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승우 회장님이 이 청년에게 정색을 하신 겁니다. 올랐으니까 나에게 칭찬을 하고 고맙다고 하지 만약에 떨어졌으면 나한테 화를 내고 욕을 했겠군요. 내 책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두 배 벌었다고 기뻐하지 않을 거고 감사를 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 책을 정말 진지하게 읽었다면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두 배를 벌어서 책을 남기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과 동업을 하고 동행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투자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이 젊은 청년에게 정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주식에 투자해놓고 그 기업의 주가를 맨날 들여다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 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네 올랐네 아 올랐을 때는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생활하고 또 떨어지면 하루 종일 우울하게 생활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회사의 CEO를 보고 경영자를 보고서 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동업해야지. 이런 마인드 접근을 해서 그 기업에서 배당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고 함께 성장하면서 그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을 하시는 투자를 하셔야지 아 지금 샀다가 한 달 뒤에 팔아서 두 배 먹고 이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김승우 회장님의 주식에 대한 투자 철학 저는 너무나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 주식을 좀 사서 모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투자 철학과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신 투자 철학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투자 철학을 한번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돈의 소성에 가지고 김승우 회장님의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돈의 소성을 가지고 계속 함께 리뷰를 해볼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주안을 주시면 저와 함께 이 동력 소성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